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또 침은? 뭐? 그게 끝이야? 응! 여기다 치자!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. 나 믿고 따라와봐. 조금만 더 가보면 더 좋은 풍경이 있어. 하아.. 아니 조금만 조금만만 하고 조금만이 언젠데 이거? 조금만. 어디까지 가? 펭수야. 우리 짐 바꿔 들어주기 할까? 절대 안 할 건데? 물수제비 해가지고 내기로 하는 건 어때? 물수제비? 어? 몰아주기. 너 그 사실 모르는구나? 어떤 거? 내가 남북에서 물수제비 해갖고 북극까지 날려버린 거 모르는구나? 아이고. 야, 그럼 한 판 붙던가? 그래, 그럼 한 판 붙자. 엄마. 잘 보고 배워라. 배울 게 있어야 배우지. 이번이 성공한다. 실패한다. 실패한다. 법규 승리 로그 누군가 도망가는 고든 무기 자, 가자! 범아! 새 집을 들어라! 침탈 들어 범아! 늦게 우는 사람이 어 카트 들기 응 아니야 야 저거 들고 와야지 내가 왜 들여 너가 죽는데 펭수 너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스타잖아 그럼 원래 선행을 하는 거야 갖고 와 동작 그만 들어줘 끌어라 진짜 먹고 살기 한 번 힘드네 꼬초봐 이리 와봐 펭수 고마워 넌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야 이거 물에 버릴게 야 하지마 하지 말라 했다 야 들려와 다음은 등치자 야 야 그거 진짜 안돼 그거 진짜 비싼거야 야 그거 그거 아직 할부 안 끝났다고 어 그러니까 짐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야 평소에 반도 안 들고 왔거든 가자 자 야 펭수가 뒤에서 밀어주니까 한결 가볍다 어디까지 가야 돼 네 진짜 다 왔어 여기야 바로 다 왔다 여기야 어때 좋다 우리 여기 앞에서 기념 사진 한 장 찍자 하나 둘 셋 아 잘 나왔다 잘 나왔다 뭘 잘 나왔어 너 전밖에 안 나왔어 그럼 난 친다 야 야 야 야 근데 너 거기 들어갈 수 있겠냐 좀만 기다려 내가 진짜 멋있는 텐트 보여줄게 텐트를 만들어 펭수야 나 스카우트 주신다 안 물어봤는데 나 텐트 완전 잘 만든다 안 물어봤는데 오 이거 너무 재밌다 아우 재미없겠다고 이렇게 재밌는 걸 혼자 하니까 너무 그렇다 같이 하면 진짜 더 재밌겠다 같이 텐트 만들면서 놀자 같이 놀러 온 거잖아 펭수야 내가 거의 다 해놔가지고 넌 나오면은 그냥 저것만 하면 돼 아우 자 일로와 뭐야 뭐 하나도 안 했네 이거 야 진짜 다 했어 이제 여기다가 이 폴을 넣으면 끝나 이거 뭐 어떡하라고? 거기다가 구멍을 찾아서 넣어봐 구멍을 찾아서 넣어? 구멍을 찾아서 넣어? 그 구멍 아니야 일로와 응 엄마 이거 오늘 끝낼 수 있어? 야 진짜 다 만들었어 벌써 그 말만 지금 몇 번 낀 줄 알아? 열 두 번째 끊자 좀만 더 끊어봐 어 됐어 이제 진짜 거의 다 됐어 오케이 차량자 차량자 빙수머리 x7 아 아 드료 끝났다 엄마 이 protagon제 놀자 나 피곤해 좀 있다 이제야 좀 놀다 싶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? 가자! 아이고, 큰일 타다가 허리 나가겠니 이거 아휴, 힘들다 범아, 나가서 캐리 좀 해봐 오늘 좀 더 쉬는 거 아니었어? 감독님들 찍고 계시잖아 오케이 자,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량을 좀 뽑아야 돼 오케이 나랑 끝말잇게 할래? 그래 너 먼저 해? 그래 혜진 역 1대 0 나 먼저 한다 카드 음융 1대 1 우라늄 범아 어? 지금 가고 싶지 지금 여기서 제일 집에 가고 싶은 건 PD님일 거야 아니야, 인문실을 사악해서 어떻게든 분량 뽑아야 돼 그렇다면 오케이 오케이 바로 딸기 이어셔 어깨 다 씻었다! 아이수... 이거 씻어봤어! 아이고 잘했어 그러면... 냄비 불 위에 좀 올려줄래? 아니 나 이거 가져오면 너가 해준다며 이거 딱! 그거 시팅까지만 해주면 내가 진짜 금방 만들어줄게 엄마 이거 올렸어! 이제 나와! 보자 자 이제 빨리 해줘 펭수야 탕으로 만들고 있을 테니까 모닥불 피울 장작 좀 배워라 후우 오 엄청 쪼개졌는데요? 오 다 됐다 한 번 더 한 번 더 쳐봐 한 번 더 쳐봐 할 수 있다! 타사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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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우 봄아 깨렸다! 잘했다 후우 자 이제 하나 했어요 여기다 준다 아 탕으로도 다 됐어 이제 이거 붓기만 하면 돼 담갔다가 이렇게 빼면 돼 오! 근데 그거 두 개만 붙이면 어떡해? 이렇게 이렇게 묻히면 돼 오 잘했다 그치 아 맛있겠다 이거 완전 맛있어 이거 오늘 내가 해볼까? 어 동물은 머리를 써야 돼 이렇게 해야지 골고루 굳지 어머 야 4개가 들어가서 2개만 나오면 어떡해? 그냥 퍼먹자 여기다 넣고 야 그럼 안 돼 어떻게 이거 굳는다 굳는다 펭수야! 어 이거 어차피 굳으려면 시간 필요하니까 우리 노을 보고 올까? 그래 와 와 노을 멋있다 그치? 진짜 예쁘다 응 엄마 응? 무슨 생각해? 음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오 멋있는데 왜냐면 내일은 회사 가야 하거든 회사 가기 싫어? 어 왜? 원래 그런 거야 회사는 그럼 가지마 그럴 순 없어 왜? 긁어놓은 카드값이 있거든 그럼 긁지마 그럴 수도 없어 왜? 사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 그렇구나 자 펭수와 범이의 땅우루 ASMR 자 그러면 범이가 먼저 땅우루를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맛있고 달아요 달아요? 네 이건 저의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거다 상큼아 이거 두드리는 소리 내봐 자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떠신가요? 아 바삭바삭하고요 네 그리고 상큼상큼합니다 여기까지 빙수와 범이의 탕후루 ASMR 이었습니다 나 그거 해보고 싶어 어 뭐야 나고 싶어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아 좋았다 아 여복씨 어우야 숨막혀서 못하겠다 으하 자러 가자 응 난 자기 전에 영화 보고 자야지 난 책 읽고 자야지 뚝뚝뚝 저기요 왜요? 옆집인데요 웃는 소리가 너무 커서 신경쓰여요 아 조심합니다 저기요 말 걸지 말라 그랬어 방금 하하 참나 아 아 졸리다 이제 자야겠다 잘 거야? 응 알았어 젤려 응 나랑 캠핑 오니까 좋지? 다시 올 거지? 왜 대답이 없어? 참 아 그래라 참 하 참 야 내가 너 아니면 뭐 캠핑 올 친구 없는 줄 아냐? 나 잔다 질자 아하하하하 버마 오늘 즐거웠어 다음에 또 오자 아 저거 웃긴 해 저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거 웃긴 해 저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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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편! 이브일스에만 있을 수 없이 저를 필요로 하신 분 연락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뭐하십니까? 자 이거 확인 좀 부탁드려요 이거 허락받은 거예요? 펭수? 어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오디션 오디션 들어가도 되나요? 들어오세요 오! 영화 대 영화 대신에 일단 주연이 펭수를 위한 펭수에 대한 오! 합격! 합격! quin골 롱 글 틀리러 요 iring 요 요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